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른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원 가진 놈도 있지 난 그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워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어? 괜찮아 난 잔다 야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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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